투표해주세요 투표를 마감합니다 두팀 중 한팀은 멤버 전원이 탈락하게 됩니다 오늘 무대를 끝으로 소년24의 무대를 떠나게 될 유닛은 과연 어떤 팀일까요? 누군가는 떨어지긴 하는데 그게 저일 수도 있고 레드팀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연습한지도 알고 하는 친구들을 근데 또 마음은 이기고 싶고 이렇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현재 유닛 레디의 점수는 확실히 무대에서 단점을 보완 하기는 했는데 레드는 갑자기 베랑 끝에 샀으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결과를 공개해주세요 유닛 퍼플 US 유닛 edis 유닛 퍼플 us 저희 팀원 모두한테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애들이랑 이렇게 일했었어도 지금 그만하고 싶은 사람은 그 아무것도 없을 거란 말이죠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자기만의 색을 후회 없이 보여준 유닛 퍼플 아쉽게도 마지막 무대가 되었습니다 유닛 퍼플은 소년 24의 무대를 떠나주세요 뭔가 너무 아쉬워요 같이 이 무대를 꾸며보고 싶었던 사람도 너무 많은데 49명 너무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래